네 안녕하세요. 탑덕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제로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은 아톰 안녕하세요. 탑덕에서 랩을 맡고 있는 아톰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은 한솔입니다. 안녕하세요. 탑덕에서 한솔입니다. 호준 네 안녕하세요. 탑덕에서 랩,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호준입니다. 다음은 피곤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탑덕 리더 피곤입니다. 비주 네 안녕하세요. 탑덕 비주입니다. 야노 네 안녕하세요. 탑덕에서 랩과 작곡을 맡고 있는 야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상도 네 안녕하세요. 탑덕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상도입니다. 낙타 자 이렇게 탑덕 친구들을 다 만나봤습니다. 그럼 우리 다 나왔으니까 우리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탑덕 쿱! 안녕하세요 탑덕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탑덕 첫 번째 정규 앨범 퍼스트 스트리트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2016년 11월 7일 오늘 이렇게 1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팬들 앞에 돌아왔습니다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네 호준입니다. 네 지금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. 이렇게 1년 만에 공백기가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정규 앨범으로 나왔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우리 정규 앨범 타이틀은 이번에 퍼스트 스트리트인데 이번 정규 앨범에 대해서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정규 첫 번째 정규 앨범 1집 퍼스트 스트리트는 지금까지 탑덕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 담긴 앨범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이번 앨범에 또 보니까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멤버가 앨범에 참여하셨죠? 네 야노입니다. 일단 저와 낙타형과 아톰군이 멤버 참여를 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굿모닝이라는 곡을 프로듀싱했고 낙타형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라는 곡을 프로듀싱했으며 그리고 아톰군 같은 경우는 모든 곡에 있는 랩 작사를 맡아서 했습니다. 아 우리 아까 처음에 들었던 곡이 선샤인이라는 곡이죠? 그것도 앨범에서 속된 곡이죠? 네 상도입니다. 네 곡 소개 좀 간단히 네 선샤인은 내리쬐는 햇살을 사랑하는 여인에 비유해서 표현한 곡인데요. 굉장히 단순한 비트에 리드미컬한 멜로디로 재치있는 그리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세레나들 곡입니다. 아 세레나들 곡이군요.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멤버들이 직접 참여한 곡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었죠?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? 네 이번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굿모닝이라는 노래인데요. 썸타는 남녀의 관계를 배경으로 만든 달달한 노래고요. 제가 처음으로 팬분들과 대중분들에게 공개됐을 때 처음으로 편곡을 도맡아서 한 곡인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 곡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곡 굿모닝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